눈치 났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풍이 아주 이쁘게 잘 들었어요 그렇죠? 그래서 먼저 비에 늑둥이 송이가 한번 나왔나 와봤는데 늑둥이는 아니고 이렇게 썩어바리 썩은거 향은 똑같네 여기서 떨어졌는데 늑둥이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늑둥이가 나왔나 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왔습니다 운 좋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늑둥이가 전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놈아 능이라고 늑둥이가 없겠어요 그죠 어우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단풍이 다 떨어져가지고 늑둥이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늑둥이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쌀이버섯 이건 쌀이버섯 이건 쌀이버섯 이건 쌀이버섯 이건 쌀이버섯 와 놀래긴 뭘 놀래요 와 소리만 해도 놀라나요 와 소리만 해도 놀라나요 아 이 시점에서 그죠 송이든 능이든 한번 늑둥이 한번 따봐야 네타리를 따러 갈 걸 잘못했나 네타리를 따러 갈 걸 잘못했나봐요 늦둥이 늦쏭이 여어 없어요 늦둥이들이 쌀이만 쌀이 쌀이만 다 물러 앉았습니다 자 이제 능이 왔던지도 않고 와 와 와 와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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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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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아이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우 이거 굽더더기인가 그 뭐식인가죠 이거 굽더더기인가 뭐식인가 우와 깜짝 놀랬네 이야 밑에서 봤을지게 이야 굽더더기인가 개능인가 개능인가 굽더더기인가 이것도 이것도 굽더더기 같은 송인가 아 썩었네 이것도 굽더더기인데 썩었어 요거는 먹을만한데요 개능이 개능이는 아니고 굽더더기 같아요 그죠 굽더더기 아우 밑에서 봤을지게 아주 역막없는 능인줄 알고 심장이 다 아주 쫄깃했었습니다 쫄깃 쫄깃 여기가 송이밭인데 초작에 엄청 큰거 캔거 있잖아요 송이 2일 묻어두고 3일만에 왔더니 대박난거 없어 안 나왔어 여기 사람이 다녔네 그리고 사람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녔어 늦둥이가 있나 없나 보러 다녔습니다 다녔어 다녔어 와 다녔네 사람이 이렇게 그나마 안 다녔어야 아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싸돌아다니나 아 굽더더기 서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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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둥이 굽더더기 미치겠네 꼭 일부러 그런거 같네 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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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롤 롤 에이 저정도면 하나 찌개 찌개거리 하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저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없어 없어 늦둥이 아 늦둥이 한번 아 아까 저거 굽더더기 봤을 적에 야 첫사랑 첫사랑 손 한번 딱 잡아봤을 때 그 느낌이었는데 아 그 놈아 굽더더기도 그나마 굽더더기도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여기도 해마다 나보던 지역인데 오래 안 나왔었는데 이런 바위 밑에 싹 돌아가면 바위 밑에 싹 있어야 없습니다 아 숨어있는거 없네 송이든 능이든 와 굽더더기 그거 아까 아 대박이었는데 아 절로 저거 밑으로 떨어졌어 저거 밑으로 자 건네 보이는 포인트가 네 포인트인데 아 굽더더기는 봤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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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선을 다해서 한번 더 찾아 보자꾸나 아 지금 늦둥이는 폈을거에요 그죠 삐짚고 올라오는게 아니고 응 삐짚고 올라오는게 아니고 어우 폈을거 같은데 우와 아 아 뻥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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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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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하나만 보여라 하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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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번 비에 먼저 비에 안나왔네 먼저 비에 안 나왔어요 안나왔어 아니면 요 먼저 요렇게 요렇게 왔다간 분이 빽았는지는 몰라도 빽았는지는 몰라도 빽았는지 몰라도 대단한 크기 이 아저씨를 이렇게 깜짝 놀래키냐 이 아저씨를 뭔데 니가 이렇게 깜짝 놀래켜 으 아 자 캐 보겠습니다 푹 찔러서 으 으 으 자 송이 우와 아 솔뚜껑 송이 이야 볼수록 시안하네 자 자 푹 으 으 으 으 와 와 와 제게를 아니잖아 아니야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요 이거 야 참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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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뽕 뽕 참나무 뽕 이거 잡고 속으니까 이거 묻어 두께요 자꾸 속아서 안되겠어 감춰둬야지 참나무 뽕 입니다 뽕 또 한번 찾아보고 그나마 이쪽이 야산 쪽이라서 저렇게 굽더더기가 나왔으면 진짜 냉이도 나왔을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한번 보자 막 아 아 안녕 으 으 으 으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선 첫번째 포인트는 카메라 끄고 뭔가 나타나면 그래서 저 밑에 저 밑에 좀 잘 나오는 곳이니까 저 밑에까지는 키우고 가볼게 키우고 썩어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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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가랑잎이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는데 늦능이가 안 나왔구나 썩은거만 하나보고 굽더더기 하나보고 땡이냐 땡이냐 능이 냄새 능이 냄새가 나긴 나는데 능이 냄새가 아니고 산냄새야 산냄새 산에 들어오면 그 향이죠 아주 그냥 그 특유의 향 좋은 향 애인이 뿌리고 나오는 그런 향 향수의 향 이 풍겨져 나옵니다 나와라 나와라 늦둥이야 나와라 자 발복을 빌어서 아무리 발복이 좋아도 아무리 발복이 좋고 다리품을 팔아도 안 나온 놈아 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쵸? 아무리 발복이 좋고 촉이 좋아도 안 나온 능둥이를 어떻게 찾겠습니까? 야 어떡해 와 와 와 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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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건 뭐냐 어디 송이? 송이 아니야 송이 아니야 갈버섭도 아니야 아 그래도 뭔 버섭을 보긴 봤는데 헉 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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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줄 알았지만 아 어디 버섯향 처음 한번 버섯향 한번 맡아 볼게요 아 갯불은 무슨 버섯향이 나 갯불은 무슨 버섯향이 난다고 그걸 맡아 보고 있어 어 아까 보고 그거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짠 줄 알고 진짠 줄 알고 진짠 줄 알고 아 여기는 없고 느타리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느타리 포인트로 여기는 없어 공교 고개 손 고개 손 긴 호 고개 고개 제발제발 썩은거라도 하나좀 보여다오 제발제발제발 썩은건가 개뿌락지나 개뿌락지나 뭐가 썩어 썩기는 못봤죠? 못봤죠? 본분 안기시죠? 지나오지 않았죠?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구요 능능이 안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지금 능이 찾으러 다니는 참 내가 한심하지 내가 한심하지 그죠? 없어요 능능이 늦송이는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냥 느타리나 잡으러 다니세요 느타리나 힘은 하늘비가 대신 뺐습니다 아 그래도 썩은거 한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na 구멹시, Bhag 거예요 썩은거 듬 vazryw은 네 . . Too dark . so . 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끝! 끝 하려고 그러고 이리로 내려 뛰라 그랬더니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루가 계십니다 노루가 노루가 아우 저기에 가래서 안보이는구나 노루 늦노루 늦노루 늦노루가 계셨습니다 늦노루 노루님 촉감이 이상하다 촉감이 꼭 팬티 한번 노루 엉덩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끊어먹고 난리네 고잘나 빠진 것도 끊어먹고 또 끊어먹고 난리네 끊어졌습니다 이건 내년에 나오게 나버려 두고 끊어졌습니다 노루 엉덩이 하나를 봤습니다 단풍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노루 엉덩 방아 엉덩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끼 거리 해갖고 가겠습니다 진짜 끝! 그래도 섭섭해서 그래도 섭섭해서 찾으러 왔더니 야 대궁이고 나발이고 이파리고 아랫돌이 허벌창 났고 아랫돌이 허벌창 났고 윗돌이도 윗돌이도 절반은 날아갔습니다 아랫돌이 여기에 있네 튼실한 아랫돌이 튼실한 아랫돌이 아랫돌이는 조금 상해 풀어지기만 했고 그래도 이거 늦 늦 늦 늦 그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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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그러죠 이거 금방 또 까먹었네 또 이거 찾아갖고 기뻐가지고 저기서부터 굴러떨어졌으니 뭐 그래도 이게 탄탄한 거예요 그죠 굽더더기 굽더더기 늦 굽더더기 하나를 찾았으니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굽더더기 맞지요 그죠 굽더더기 좌우에서 좌우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한 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으세요 나가게 하세요 끝